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초콜릿 김치 너무 맛있어요 마늘에 매워지네요 너무 달콤하고 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계란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웃음 맛있어요 고소해요 잘 어울려요 소스랑이 너무 맛있어요 소스랑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고소하고 고소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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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불닭볶음 바삭바삭 닭다리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만두는 고소해요 암튼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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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콩나물 팽이버섯 반죽이 질겨요 마요네즈 나는 아삭한 거 있는데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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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에요 새우와 메시지 뱀에게 더욱더 맛있더라고요 당근은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바삭바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